경상북도가 침체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내국인 단체 여행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여행사가 도내 축제와 의료, 체험관광단지를 활용해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경우에 숙박비는 1인당 1박에 1만 5천 원, 차량 임차비는 대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1만 4천여 명이 관광을 취소하고 경주 보문단지 호텔 행사의 85%가 취소되는 등 도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데였다는 것으로 연말까지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